자유포즈 지금 함께 웃어 잘 웃어 네 이번 주간으로 확실히 한번 발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발음을 말씀하시면 끝까지 한번 발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웃도로 뛰어놔서 우리 대화기관에 관한 함께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받으신 손으로 뇌로 해서 포즈를 먼저 춤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중앙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조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층 편 네 조종 한번 더 아 5층 4층 들어간다 형? 아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편으로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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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효 씨, 네, 여러분 또 여기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월요일의 어머니야, 안녕하세요. 초아이수입니다. 네, 아주 여러분들 오늘 팬 사인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팬들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사인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엘스분들은 잠시 이제 무대 외부 뒤쪽에 이동하셔서 우리 사인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우리 조홍기사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기자님께 우리 프로엘스분들께서는 우측편으로 이동을 천천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기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우측편으로 완전하게 이동해주시고요. 그리고 토엘스분들은 저희 사인회 무대 세팅을 위해서 이제 도qua Auswärts zabрос이 되는 특징이 populares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두 소금의 장식이wei